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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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 대학병원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제 공장으로 따지게 되면 대학병원의 가동률이 한 50% 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100원 수입이 들어오던 것이 50원 정도와 떨어진 겁니다. 고정비는 계속해서 이러면 나갈 거고 그래서 적자가 생기는 겁니다. 교육부가 긴급대출을 그러니까 대학병원들이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겁니다. 교육부에서 빌려가지고 이제 이자가 좀 저렴하겠죠. 베랑 끝에 내몰린 대학병원에 숨통을 주다. 교육부 긴급대출 허용 교육부가 7월부터 긴급대출을 허용하면서 베랑 끝에 내몰렸던 대학병원들이 한숨을 돌렸다. 이렇게 정부가 권한을 어마어마히 갖고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통장도 열어줄 수가 있고 돈도 구워줄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학병원 관계자들은 그냥 정부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학병원에 속하신 분들은 반항할 수가 있지만 경영정들은 반항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육부는 지난 코로나19 때도 대학병원의 경영란을 고려해서 긴급대출을 허용 한시적으로 운영비용을 조달한 바가 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겁니다. 교육부가 긴급대출을 제공했다는 것은 대학병원 상환이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교육부 긴급대출 허용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미수금 선지급까지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을 미리 땡겨 쓰는 거죠. 대학병원들이 그나마 여력이 생겼습니다. 대학병원 부도사태를 막기 위한 정부 조치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도 긴급대출을 할 수 있는 액수가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조기에 해결이 안 되게 되면 대형병원일수록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의 적자를 올해만 질 텐데 그걸 이제 감당하기가 힘든 거죠.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과거 상태로 되돌리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한 보직교수는 당장은 대출을 받아서 직원급여를 지급하겠지만 갚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국립대 병원은 재정으로 정부가 버티겠지만 사립대학 병원들은 고민이 깊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병원 재정이 아주 어려울 겁니다. 재정이 어려운데 이제 오늘 보도를 보니까 전남대 병원이 그러니까 2월부터 시작해서 2월 3월 4월 5월 6월 5개월 동안 631억 정도가 적자가 난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대개 한 110억 정도 적자가 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그러면 올해면 4, 5, 6, 7, 8, 9, 10, 11, 12 그러면 한 1천억 가까이 적자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전남대학만 치더라도. 의대 정원 사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됨에 따라서 전남대 병원의 누적 손실의 규모가 전년 대비 약 63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31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조기에 여러분들 해결돼야 됩니다. 이게 가동률이 50% 떨어지게 되면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회사에 운영하시거나 회사에 계신 분들은 공장 가동률이 50% 정도 떨어지게 되면 거의 파산상태에 이르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야 된다. 이 점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어제 방송이 나간 상태에서 외과의사 생활을 한 30년 정도 하시고 지금 이제 은퇴를 앞두시니까 한 60대 되시는 외과의사분이 현재 의정 충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문제를 여러분 말씀하시는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수술을 담당할 의사들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데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외과의사입니다. 60대에 필수 의료가는 상당 기간이 지나도 회복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편없이 낮은 숫가입니다. 미국의 100분의 1, 일본의 10분의 1, 중국보다도 낮은 숫가입니다. 숫가 현실할 수십 년간 요구했지만 이 스스로 정부와 언론 국민들이 모두 다 외면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적인 너무나 한국적인 특징이 소송을 좋아하는 국민들입니다. 의료 문제를 행사 소송하는 국민과 그것을 행사사건으로 만들고 처벌하는 검찰과 법원입니다. 의료 숫가는 소말리아 수준인데 민사소송 시 배상액은 미국 수준입니다.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의사의 자율은 제한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그것을 보도하면서 비판하지 않는 언론과 국민입니다. 결국 의사가 되기 위해서 수십 년을 엄청 고생했는데 정부와 국민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착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필수 의료를 하려는 젊은 의사는 멸종될 것입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수많은 대책이라고 내놓겠지만 제대로 된 보상은 안 해주려고 할 것입니다. 10년만 지나면 필수 의료는 파탄이고 100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수술은 외국에 나가서 하든지 한의학으로 치료하든지 조선시대 의학 수준으로 후퇴할 것입니다. 국민이 선택한 길이니까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아주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제 의료비지출이라는 총량관리를 담당한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제 그냥 뭉개다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자주 여러분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흉부외과만 하더라도 90년에 90명에서 지금 20명 수준 됐지 않습니까 그 20명이 전부 다 이번에 다 나가버린 겁니다. 그게 2023년도에 흉부외과의 인턴과 레지던트 3년차 4년차는 한 명도 안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도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필수 의료과의 올해는 다 그냥 비어버린 겁니다. 인턴이든 이 정도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 대학병원이 무슨 적자가 낫다. 교육부가 긴급대출해 줬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의 여러분들 그런 수술이 50% 정도 급감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30년 정도의 외과의사 생활하신 은퇴를 앞둔 분의 말씀입니다. 이 정도는 앞으로 브라질에 비하면 세발의 피입니다. 지금 근무하는 필수 의료 의사들이 물러날 때가 되면 이제 그 직원분들이 대부분 이 아마 외과의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60대 중반을 넘어가면 수술을 못할 겁니다. 일단 시력도 많이 갈 것이고 체력도 떨어질 것이고 그다음 나이가 좀 더 들면 이제 메스 잡은 손도 많이 떨어지는 거죠. 대거 여러분들 대부분 다 퇴직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4,500명이다 한꺼번에 퇴직하는 거죠. 베이비 부모 세대가. 지금 근무하는 필수 의료 의사들이 물러날 때면 심각해져서 몇 년 지나면 조선시대 수준의 의료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는 세계적 수준인데 내외 산소는 바이탈학과는 거의 없을 테니까 조선시대와 똑같이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한의원에 가서 침등 한약등으로 치료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신 거네요. 여기 이제 현직 의사분이 말씀하신 거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앞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왜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학대하려고 했는가 그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의료 현장을 잘 아시는 분의 말씀에 의하게 되면 수도권의 6천 병상을 확대했기 때문에 거기에 저임금으로 4년간 여러분들 봉직할 수 있는 전공기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대단히 설득력 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위 필수과를 전공하더라도 대학병원은 필수과를 전문의로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병원이나 개원을 해서 전공한 필수과 전문의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문의는 제대로 여러분들 좋은 봉급은 아니지만 전공의들에 비해서 전문의들은 더 많은 봉급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낮은 숙과 체제 하에서 병원 경영진들이 전문의를 더 뽑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문의를 더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전공이 필수과의 전공의를 하다도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흉부외과 전문의가 개업을 할 수는 없고 대학병원은 뽑지 않고 흉부외과 전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흉부외과 가서는 매일 밤샘 당직을 하고 악순화의 연속입니다. 가장 흉부외과 교수하고 전문의를 적게 뽑아서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과도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 병원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경영되어 왔는지 결국 숙과를 올려서 전공의가 자신이 전공한 분야를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 정부의 조치는 전공의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아, 윤 정부는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는 없고 역시 필수의로과를 전공해봐야 전공을 살릴 수 없겠구나. 정부는 최저시급의 주 80시간 일해줄 노동자만 양산하려는구나. 예정 중인 수도권 6600병상과 이미 개원한 광명중앙대병원 600병상 그리고 부산에 예정된 경희대 의료원 1000병상 여기에 필요한 전공의를 공급하고 계속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의도와 속셈이 있었습니다. 또 지방의 생생용으로 조금 노예 전공에 조금 공급하는 그런 의과대학 정원을 약속하고 이렇기 때문에 전공의는 미래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전공한 것을 써먹지 못할 거니까 바로 이번 기회에 진로를 변경해서 필수과 전공의를 떠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참 그 상황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숙과 체제를 계속해서 돌리기 위해서 의과대학 정원을 학대해서 값싸게 투입할 수 있는 전공의들을 확보하는 그런 조치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것을 전공의들이 여러분들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반발하게 된 겁니다. 이제 오늘 이 내용은 현직의 여러분 의사분 말씀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사회는 인간의 신체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덜 복잡하지만 신체를 다룰 때하고 사회를 다룰 때하고 거의 비슷한 태도를 갖고 돼야 된다는 겁니다. 20세기 100년을 보게 되면 많은 나라에서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극 경제 위기라든지 가난 그 다음에 대량 학살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 하니까 사회라는 그런 생태계를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과격한 방법으로 무리하게 재정립하거나 대변역을 꾀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죽거나 피해를 본 겁니다. 이 의사선생님이 바라보는 인체에 대한 생각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거의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 우파적 색채가 강한 저렴 인물들은 이번에 윤정부가 추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회를 대상으로서 의로 생태계를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지한 방법인 겁니다. 환자를 치료하면서 느끼는 것은 환자 한 명 한 명은 하나의 소우주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주 독립적이고 개인이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의 윤정부는 의사라는 국민을 하나의 부품으로 생각하는 이른바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정부의 권위에 굴복하여 각 개인이란 소중한 우주를 버리고 가재와 부모와 개로 살 것입니까?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살 것입니까? 심각히 고문해야 될 겁니다. 이 의사분 말씀은 저는 동의하면서 사실 한국의 여러분들 지금 체제 중에 근간은 선거 공정성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냥 개인은 소모품이 돼버린 겁니다. 개인이 정치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없는 겁니다. 그 문제는 언급을 안 하셨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자를 직접 대해본 분이 인간이란 것이 그렇게 복잡한 우주다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사람을 따뜻하게 여겨야 되고 사람을 수단이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인간간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가 대단히 복잡하고 대단히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다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섬세하게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현장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유감스럽게도 윤 대통령께서는 엄청난 실수를 하신 겁니다. 제가 좀 안 됐다고 생각해질 정도로 너무 큰 실수를 하신 겁니다. 그것이 윤 대통령의 살아온 인생이고 윤 대통령의 수준이고 윤 대통령의 실력인 겁니다. 지도자가 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공부를 해왔는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게 전부가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윤 대통령께서는 선거 공정성 이슈에 관해서 자기의 바닥을 한 번 보여주셨고 그다음에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을 여러분들 주장하고 총 1만 명을 여러분들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전부가 다 까발겨지게 된 겁니다. 윤 대통령의 실력, 윤 대통령의 판단, 윤 대통령의 인생관, 윤 대통령의 세계관, 윤 대통령의 쾌파 전부가 다 드러난 겁니다. 전부가 다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 전부의 결론은 뭔가 아니까 가능성이 없음인 겁니다. 개선 가능성 불가 이렇게 내가 땅땅땅 그렇게 치버린 겁니다. 환자를 치료하면서 느끼는 것은 환자 한 명 한 명은 하나의 소유주의지인 겁니다. 윤 대통령은 피의자 한 명 한 명을 이름 다루면서 피의자 모두가 뭡니까 그냥 도구나 수단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것이 그대로 발현된 겁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아온 겁니다. 개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 제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3년 뒤에 받기나 1년 뒤에 받기나 2년 뒤에 받기나 이미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저 동네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고 3년 뒤에 가나 2년 뒤에 가나 1년 뒤에 가나 한 개월 뒤에 가나 관계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을 현직 의사분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분은 환자를 진로하면서 인간마다 갖고 있는 인체가 얼마나 오묘한 것이란 그런 부분을 갖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인 겁니다. 사람이 너무나 복잡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회가 너무나 복잡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개개인 을 수단과 도구로 절대 간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인의 비극은 개인과 특정 지역에 속한 사람들을 수단과 도구로 만들 수 있고 수단과 도구라고 생각하는 지도자를 가진 겁니다. 그 지도자를 여러분들 며칠 전에 한 분께서 존경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경악을 한 겁니다. 존경은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개개인이 그냥 우주인 겁니다. 우주 소우주인 겁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해 준 겁니다. 그 우주들이 모인 게 사회인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사회를 귀하게 섬세하게 주의 깊게 그렇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어제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지원가가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내용도 보면 그냥 도구나 수단인 겁니다. 국민들은. 의사들은 도구나 수단이고 전공인은 도구와 수단인 겁니다. 의과대학 정원 문제 시시 문제를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관리들이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마구잡이로 하고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 그냥 경악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기보다도 아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겠구나 그게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